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진행된다, 저출산이 아주 급속히 진행된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저변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특히 위험한 것일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20년 이상에 걸쳐서 한국 사회가 아주 조용하게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참 한 분이 전문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한 40대 전후 되시는 전문가 회패 회원들이 교양강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교양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우파색체가 강한 교양강사들이 오면 아예 듣질 않고 다 나가버린답니다. 그 연대가 대개 50대 전후니까 그분은 저한테 걱정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파적 색채가 강하신 분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강연장을 박차고 나가버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저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인 겁니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아예 그냥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그런 세계관으로 알게 모르게 그냥 무장이 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집이든지 간에 한 60대, 70대, 80대 부모하고 젊은 그런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데 아예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냥 남남인 것처럼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한다. 처음에는 부모가 여러 가지 사회의 연안에 대해서 좀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그렇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나중에는 부자지간 모자지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고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꼰대 세대의 생각이니까 나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을 다 하나로 묶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변화를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20여 년 가깝게 진행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 노총의 간첩 관련자들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신 이분이 민노총의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이수봉 씨 이수봉 씨가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민주 노총이 괴물이 된 거다. 그런 내에서 밝혀진 사람만 일부 여러분들 북한과 접속해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자가 간첩 활동이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수봉 씨가 전 민주 노총의 여러분들 고위 지역을 지냈다는 분이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대남 의식화 사업이 먹힌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지난 한 20년 정도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뭐죠? 방향을 선회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바꾼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이게 적어도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대남 의식화 사업이 먹힌 겁니다. 20년 이상 정도 작업이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단체에서 50대 전후된 사람들이 우파 여름 농객이 오면 다 여러분들 강연장을 나가버리는 거나 부모하고 대판 여름 자식이 싸우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런 변화를 참 엮는데 큰 여러분들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전교회장 선거는 100여 표를 그냥 세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거든요. 누가 실시합니까? 아마 선관이 지원 사업일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던데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이렇게 전교회장을 뽑는데 전자투표 지원을 하면 고등학교도 안 하겠습니까? 전자투표 선거 이후에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이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볼 겁니다. 담당 교사가 나쁜 짓을 했네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100여 표를 세면 되는 일을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갈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각본에 따라서 나라를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이 다 엮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큰 계획에 따라서 국가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국가를 바꾸어가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 익숙하게 전자투표 제도를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터치스크린 방식과 같은 전자투표를 강행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군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양성하는 작업으로 저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주노총에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는 상당히 머저 지원을 받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노골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러 번 공개했지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지 않습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하고 우파 단일 후보인 김지용 후보의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과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를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당선자가 누굽니까 전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분의 돌아가신 아내 되는 분은 2022년에도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도 뭔가 하니까 그냥 선거를 장악한 것도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장악한 것도 이 전체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회를 크게 바꾸는 거대한 그런 계획의 하나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전자투표를 선관위가 실시하는 거나 선관위 지원을 받아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거나 다 그게 큰 그림 하여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이 조용한 변역인 겁니다 이거를 방점을 찍는 사람이 불간조선에 인터뷰를 하는 이문열 작가입니다 지난 5년간 부지 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5년이 아니고 20년 넘게 이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다만 이문열 선생도 자기의 인터뷰가 나가면 파장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제어하셨을 겁니다 우익에선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한쪽은 뭐죠? 권력을 탈재하기 위해서 죽자고 이러면 띄겠지만 다른 쪽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은 하찮게 보이는 일도 누적되면 타격이 옵니다 절대 하찮게 봐서 안 되는 일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에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의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노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관찰기 경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값을 치료해야 재생이 가능한 겁니까? 이문열 선생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의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작가니까 생계를 벗어나서 사회를 좀 관주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인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동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부녀에서 숙주나물을 길렸으니 받아가라 기금을 받아 쌀 타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와서 받아가라 돈 안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정부 돈으로 하는 일이겠죠 누가 어떻게 길러서 왜 나눠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지나 있겠냐 저는 권력을 장악해서 이런 장관 차관 무슨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본인이 있는 동안에 그 자리 잘 유지하고 출시하고 입신하는 것 외에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이문열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심각한 심각한 사람들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권력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이 노작가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시간에 그냥 집단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묻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15 총선 이전에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문열 선생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 여러분들 꿈을 꾸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저 자신도 가끔 놀랠 정도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다 하나로 구슬처럼 꿰지는 겁니다 한국은 조용한 변혁이 급속히 진행된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참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자기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누구 탓을 못하겠지만 어젯밤에 제가 읽었던 것이 이오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오수아가 구약에서 많은 일을 끝내고 많은 그런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오수아의 여우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여우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우아를 섬겼더라 전체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80대입니다 7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독재를 경험했고 80대 분 가운데서 북한에서 이런덜 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우리 세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가 비족은 젊은 세대지만 586 운동꾼과 달리 선악 개념이나 정의부정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의 마이놀리티 소수 그룹이 되고 지금의 40, 50대가 여러분 다수 그룹이 되면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회가 본인들과 본인들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숨겼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읽었던 여호사의 한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그렇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여러분들 공정성 훼손 문제도 큰 계획안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사회의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역을 하는 거죠 대법관들 사법계 사람들 검찰들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무사하게 마치면 그걸로 되는 걸로 그러나 그 사회가 완전히 방향을 거대한 유조성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함께 공유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생각하는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까지 4권이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그래서 이제 5월 30일 날 5권이 나오는데 정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참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념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직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그런 책을 계속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